안녕하십니까 우승태입니다. 시간에 임한 자, 시간을 택한 자, 승자와 패자인데, 시간에 맡긴 자와 시간을 택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식열전의 사람과 우리가 복습했던 챕터 1의 사람과 돈의 이치에 대해서 법녀가 사람을 고른 다음에 시간에 맡긴다. 여기서 사람은 주식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주식과 좋은 사람과 좋은 주식을 택한 다음에 시간에 맡기는 자들은 성공을 하고, 시간을 골라가지고 사람에 맡기고 주식에 맡기고 땅에 맡기고, 즉 파도처럼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찾는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참 이 구절인데요. 백규를 천하의 돈의 조상으로 참 우러러 모시는 것은 백규가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말한 것을 테스트 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규, 소유시의 영어로 번역하니까 It's a test. 테스트를 해봤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테스트해서 공을 열렸죠. Be able to 이것도 또 CU 장소 구글로 번역을 해보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봤다. It's not just that.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화식열전 2를 쓸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실험을 해보거나 한 것,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방법이다 라고 독자 여러분들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화식열전 2를 쓰는데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하나는 확실히 저도 오랫동안 테스트 했고 오랫동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과 돈의 이치 중에 능택인 이 임시 능택인도 좋고 택주도 좋고 택 땅도 좋고 땅이나 부동산이나 사람을 고른 다음에 시간에 맡겼다. 이런 사람들이 생업을 잘 운영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따라갔을 뿐 주식을 탓하거나 땅을 탓하지 않았다. 시축, 시간이 따라갔다. 축시면 시간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를 따라오게 한 거지 시간을 따라간 것도 아니죠.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버튼 멜키리라고 아주 미국의 경제학자이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국 인덱스 펀드 말고요.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헐떡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사지 말아야 한다. 세상엔 그렇게 급한 일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선치생자, 생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다. 버튼 멜키리도 이런 소리를 했고요. 또 선치생자 중에 생업을 잘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앙드레 코스 달란이 92살까지 주식 투자를 정말 잘했죠. 이분은 좋은 회사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사라. 10년을 푹 자고 일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죠. 왜 그러냐면 항상 주식이 내리면 짜증나고 맥빠지고 주식이 오르면 신나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래서 보통 내리면 불안하고 오르면 좋아하고 오르면 돈 쓰고 내리면 불안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없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모르면 2-2는 4가 아니라 2-2는 6백이 2다. 6백이 2는 물론 4지만 2-2인데 거품이 껴서 6까지도 가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2-2는 4인데 6까지 가니까 6이 본전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2가 내리면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2-2는 4가 아니라 2-2는 6백이 2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자기 마음 컨트롤, 자기의 불안감과 환희심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제대로 된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분도 했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실제로 2008년, 2006년도부터 준비해서 2008년도에 완성을 해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는 이제 좋은 주식을 고르는 1단계로는 미분과 접분방법이 있습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잘게 잘게 쪼갤 미고 적이라는 것은 자꾸 더할 적이죠. 그래서 뭐 수식으로는 적분은 대문자 F로 쓰고 미분은 소문자 F로 써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공부했는데 미분은 포물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알고 적분은 그래프에 이제 면적으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배웠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면 복제형 돌리를 만드는데 복제형 돌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건강한 돌리의 체세포죠. 그리고 건강한 돌리의 체세포를 다른 암양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해서 그 난자 속에 체세포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것을 대리모한테 넣어서 이 대리모가 낳는 것이 바로 복제형 돌리가 탄생하게 된 건데 우리도 자기 자신의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이나 저희 집 애들한테도 심지어 저에게도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들 각자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잘 참아내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둔감한 사람도 그렇게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데 여러 가지 자기의 기질 중에 그래도 좋은 기질도 있고 나쁜 기질도 있는데 자기의 좋은 기질을 난자에 담는 거죠. 좋은 난자에 담아야 되겠죠. 씨도 좋아야 되지만 밭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난자를 바꾼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30억 벌기보다는 100억 버는 게 차라리 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목적을 바꾼다는 거죠.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식구 잘 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차라리 지금 아프리카나 타지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제3세계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듯이 다른 나라 남의 자식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해주겠다. 돈 교육이건 뭐 다른 건강 교육이건 대부분 애들은 크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과거 선교사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엄마 아빠보다 훌륭한 미국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듣고 싶어하는 외국 사람들이 옛날 과거에는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랬는데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고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지금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려와 있죠. 그래도 아직 제3세기 국가는 많고 한국인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은 같더라도 그 일의 목적을 크게 갖는 거죠. 그게 삶의 목적을 바꾸는 방법인데 그걸 난자라고 한다면 그래갖고 어떤 대리모의 이식을 하는데 이 대리모가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코인도 좋고 어떤 홈쇼핑 회사도 좋고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거죠. 법인이죠. 법인에다가 이제 그걸 자기 개인으로 살다가 이제 법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한번 대리모는 법인 그 다음에 난자를 주는 암양은 자기의 삶의 목적 그 다음에 돌리는 돌리의 건강한 체세포는 자기의 여러 가지 기질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복제양 돌리를 만들 수 있듯이 새로운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분과 접분의 개념인데 복제양 돌리는 접분에서 만들어지신 것이고 돌리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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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미분을 해서 돌리의 체세포를 얻는 것이 미분이죠. 이것이 미분과 접분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이것을 주식장에 그냥 쓰게 되면 요즘 제가 이렇게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몇몇 종목을 봤더니 인공지능으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의 알고리즘을 찾아갔고 저한테 거꾸로 추천 종목을 보내주는데 그 중에서 애니능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봉과 30주 이동 평균선으로 보니까 정말 제가 찾는 그런 형태예요. 3,4천원 하던 주식이 10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걸 한번 쪼개 볼까? 주봉을 쪼개면 일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봉을 해서 보니까 3월 달부터 막 2,500원, 2,600원 하던 주식이 뭐 막 이렇게 올랐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좋아요. 일봉을 또 쪼개면 이제 분봉이 되겠죠? 더 미분을 해서 어제 6월 21일 시장에서 한번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분을 해서 보는 이유는 지금 이 주식을 3,000원부터 3만원까지 올린 세력들이 계속 주식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안 그러면 올리면서 팔고 나가고 있는 것일까를 미분을 해보면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을 해서 보니까 아직 털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0배나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미분을 해서 보니까 우리 맨날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봤더니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목 분석하고 뉴스 공시 둘 다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보니까 어 이건 뭐 상대 상보 강도가 아주 수예요. 수 미양가 중에 아주 수고 업종 대비에 업종 대비도 좋고 코스닥 대비도 아주 좋고 주주는 야쿠르트고 뭐 하는 회사인가 했더니 아 윤석열 테마주였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아 이런 이런 거리가 있었었구나. 그런데 주식은 뭐 내용보다는 거리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땅도 그렇고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른 것이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걸 예택가 3천원에서 3만원까지 오른 세력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미분인데 제가 그때 쓰는 방법이 이제 BPDL BPDL이라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거래량이 거래량 상대 거래량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방법은 이제 오실레이터로 보는 건데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이 사실은 거래량이 돈이죠. 거래량이 돈인데 가만히 요 1봉을 분석해 보니까 거래량은 느는데 거래량을 늘면서 며칠을 올렸는데 오실레이터는 줄었다. 야금야금 한번 탐색을 해본 거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본 거죠. 그러다가 거래량을 줄이면서 쭉 보니까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보니까 다시 오실레이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린다면 이제 물건을 다시 한번 쭉 모아 본 거죠. 쭉 모으고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터하고 상대 거래량이 주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의 진폭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주식을 모으고 있구나. 아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은 정말 쇼센크의 탈출처럼 3천원에서 3만원까지 올린 사람들은 잘 팔고 자기네들은 도망가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털고 나가나 이렇게 봤더니 털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조금씩 모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물론 이건 지금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제가 또 한번 보니까 여기도 주식을 확 올리면서 진폭은 줄어들죠. 진폭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면서 거래량을 늘리고 전형적인 매집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지는 거다. 이렇게 상대 거래량하고 이 오실레이터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이 방법으로 이제 그러면 아 뭐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사자 하는데 이게 정답은 자기 자신의 승부감입니다. 이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래량은 드는데 지혜모는 내린다? 거래량은 주는데 지혜모는 오른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했지만 상대방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내리는 날 많이 내리는 날 반등하는 날 이렇게 이건 일봉이나 분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분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쇼스탱크의 탈출처럼 탈출하는 과정인지 안 그러면 개미처럼 모으는 과정인지를 각자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승부의 감이 성숙될 때까지 승부감이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부터 주식공부라든지 세상공부를 하는데 공부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의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나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공부라는 것은 상대방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말을 의심하는 것이잖아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일까? 이 사람 글이 맞는 것일까? 그거를 공부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자기를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승부의 감이 정확해지고 승부의 신 일본에 있는 승부의 신 신사절이 인데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자기는 자기도 항상 자기에게도 신이 있고 그것을 영혼이라 그러는데 자기에게 있는 영혼이 똑똑한 영혼도 있고 좀 애기 같은 영혼도 있고 노인네 같은 영혼도 있고 자기 신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신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이라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교육시키다 보면 승부의 감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부의 신이 똑똑해져서 내가 옳은 결정을 많이 내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부는 우리가 이제 버전 5 화식열전 2 에서 지금 버전 3 거래량 분석 버전 3 방법이고 버전 4 방법이 있고 버전 5 가 있는데 지금 버전 5 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규라는 사람은 자기도 이렇게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화식열전 2 책을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각자가 승부의 감이 예민해지고 정확해질 때까지 자기가 해봐야 된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마지막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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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